이건 뭐 이길 수가 없는거죠 그러면 오케이 뭐야 존나 쿨하네 단호막인 줄 알았네 새끼가 에 그쵸 이 새끼 말을 아주 내게 큰 너무 진심이라서 하루종일 망설이다가 새하얀 눈에 맘 설레어서 너의 집 앞으로 저기 저어 설렜네요 지금 설레고 있는데 순간 그만 나도 모르게 이 입맞추며 꺄아 지랄하고 그쵸 알겠어 알겠어 채팅이 하네 자 그쵸 자 그쵸 상대방이 아주 샹 지랄을 하고 자빠였는데 뒤졌다 이 새끼야 니 진짜 지금 얼마나 이를 갈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기려고 프로토스 골랐거든요 난 뒤졌다 새끼야 니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도 에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 덤벨 니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도 내가 널 이겨주겠어 니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도 새끼야 못하겠지 저렇게 채팅치는 애 치고는 좀 잘하는 애 없어요 에 왜냐면은 채팅을 안 치거든요 고기들은 저렇게 뭐 깝죽깝죽거리지 않습니다 에 깝죽깝죽거리는 자체가 바로 상대방 허접이라는 증거에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배틀넷에서 게임을 할 때 깝죽깝죽거리시면 안돼요 그럼 초보티를 내는거고 상대방 입구를 여기다 쳐맞고 자빠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씨먹는 딘졌다 새끼야 자 이거 상대방 실수에요 이거요 서프라이드4가 여기 있다는거는 그쵸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뭔가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된다는거고 자 일단 저는 뭐 질러탕이 뽑을게요 이거는 뭐 압도적으로 상대방 질러서 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아아아아아 상대방 그거네 그쵸 상대방 지금 그거네요 에 더블 커맨드 더블 커맨드 그쵸 더블 커맨드죠 좋습니다 더블 커맨드 좋아요 좋아 좋아 더블 커맨드 좋아 에 그렇지 자 더블 커맨드 선택은 굉장히 좋은거 같아요 에 지금 상대방이 좋고 자 이러면 저는 질러스를 압박으로 넣어주고요 그쵸 선생님 이거를 더블 커맨 근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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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덩고를 지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압박 굉장히 심하게 당하거든요 상대방 자 그쵸 상대방이 너무 방심할 수도 있거든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자아 일단 질러 뛰어왔고요 머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쵸 올라갑니다 그냥 추가적인 진럿이 있기때문에 추가적인 진럿으로 견제를 해주도록 하구요 사정거리 옆구리 찍습니다 여기서 팔러탄을 찍구요 오! 잘하는데? 아 지금 실수했다 자 이케 디졌다 이새끼야 화났다 했지 형아 어 형 화났다 했지 지금 자아 가만 안둡니다 어디서 씨봉 나를 어? 내 앞에서 어디 샤브라꼬 가고 있어 새끼가 어 저 가스는 막았네요 가스럿이 체력없는거 알고있거든요 이거거든요 체력없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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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야 자아 사정거리 옆구리가 드라군이 이제 나오거든요 곤도 있으면은 아이 진럿에 무너지는 상대방 워낙 컨트롤 좋기때문에 그래서 다른 진럿에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금 아 좋아요 좋아 좋아 자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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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이게 그쵸 앞에 벙커 때리기다 상대방 SC 터 나와야 되죠 이게 자 이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 벙커를 수비하는 그런 동안 상대방이 모를 깜짝 러쉬 준비하고 있거든 지금 그쵸 모릅니다 상대방 그쵸 SCV가 울지도 않아가지고 벙커 깨졌어요 거기다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고 게임 끝났네요 아이 상대방 너무 못하는데 시키가 말만 씹으면 짜부라고 하고 시키 컨트롤이고 아무것도 없네 예 지졌어 시키야 자 이게 컨트롤이지 아 아니 그러면 뭐 컨트롤을 어떻게 해보겠지마는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되죠 에 미친데 시키야 에 미안해 미안해 시키야 미친데 예수 존나쎄 시바 여쭤볼 임 자 이런 그저 안마당 따라가면 이득이예요 자 안마당 들져 아 이거 뭐 배럭스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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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드라 밀어둔 빼라는 아 저트 들어왔죠 지금 자 리버헤어 빨리 빼 아 빼야죠 상대방 아 SCV 다 나오죠 아 여기 근데 셔틀까지 있어가지고 컨트롤 상대가 안되거든요 아유 이라고 아무 말도 못했어